안녕하세요! 테이블입니다! 2015년 12월 31일 홍대 무그홀 그리고 클럽 DGBD에서 열리는 잘난한 쇼파티! 저희 테이블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! 한해를 마무리하는 날이죠! 12월 31일!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하고, 소리 지르고, 춤추면서 아주 멋지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! 그 날 꼭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! 자세한 정보라든가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 잘난한 쇼파티 이벤트 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를 업데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! 그 날 만납시다! 안녕! 예! founders의 sevите 커버 이 lekker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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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